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는 오늘 수빈이 조지는데 힘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수빈이 어떻게 조질 거냐 수빈이가 우리한테 안 있는 옷을 가져온다고 했잖아 네! 짱처리 하는 거 아니에요? 받은 옷을 당근마켓에 비싸게 올려서 팔았다고 뻥을 치면 돼 나한테 짱처리 했는데 저거 팔려서 배 아프게 만들겠다 이런 거 맞아 맞아 조지락 가자! 맥북... 얼마... 다들 수빈님 오셨습니까? 하자 수빈님 오셨습니다 와 큰 돌 가져와대요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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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옷이 너무 크고 동기에서 고르듯이 이거 얼마예요? 나 동료라니! 세계 5천원 맞아요? 아니 어어어 어어어 아니 이것 좀 내가 욕심내는 건데 아 저거 아쉽네 아 그거 귀엽다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귀여운데? 가위가위해 가위가위해요? 언니한테 양보하자 이따 갈라 안되면 술래 가위 봐봐 야! 언니한테 양보하자 언니한테 양보하자 너 뭐야?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어울려 좋다 예쁘다 저 귀여워 귀여워 너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동생한테 양보 아이씨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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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니 알겠어요 싸워라 그건 제 거예요 동생한테 양보 아이씨니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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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잘 어울린다 어 그쵸 야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건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나 거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런 옷이 아니라 원래는 봐봐 원래는 이게 니트 이거는 안줘요? 이거는 안줘요? 이거는 안줘요? 신상이라서 안 돼요 근데 이거 옛날에 너 소품으로 썼잖아 너 그니까 왜냐면 내가 입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사실 되게 이쁜 옷이야 이렇게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흰색 니트를 입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미진언니가 입으면 졸라 웃길 거 같아 졸라 웃길 거 같아 아 근데 아마 입어봐 배 웃길 거 같아 배 웃길 거 같아 배 웃길 거 같은데 배 웃길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저게 저렇게 그렇게 추우 아니 추우 그리고 이거 내가 겁나 아끼던 거거든 이거 약간 좀 시스루가 섹시해 검은그라미 뭐야? 나 오늘 검은그라미 안 쳐가서 언니는 괜찮아 잠깐만 하나만 얻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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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는데 내가 이거 좋아하더라고 아니야 느낌이 아니다 저 느낌 맞아? 미친 여자 같은데요? 저 느낌 맞아 미친 여자 같은데요? 저거 왜 왜 왜 영화에 미친년 나온다 진짜 사진 찍어봐 야 양말도 지금 안 돼 야 아 미안하다 아니 사진 찍어봐 아니 미안 이거 미진아 이거 너 갖지 봐 딱 찍어서 이거는 그냥 미안한데 그냥 당근마켓 올려서 누가 사 이거를 야 추대받는 거 아니라고 해 야 대가리를 이렇게 크게 찍으면 어떡해 대가리를 왜 찍을래 당근마켓 당근마켓 올리면 아무도 안 사가 그래서 차라리 누구 입을 사람을 줘 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왜냐면은 수빈아 왜냐면은 일반 여성들은 루리랑 좀 달라 이거 솔직히 성룡 돌기오빠 이거 집에서 입는 룩이 아니야 겁나 웃긴다 어차피 안 팔릴 거면 비싸게 한번 올려봐 원래 얼마예요? 원래 한 4만 얼마 정도 샀다 맞춰봤는데 4만원 한다는 사람 개모다 15만원 정도 괜찮지 않았어 15 도전해봐요 20 20 아니 저걸 왜 누가 20에 할까 저거를 근데 진짜 구린 옷 있지 그런 것도 사람들이 야 원피스 뭐 뭐라고 그러지 아싸게 재밌게 올려 아싸게 재밌게 올려 이거 입고 고백 한 번 받았다고 오케이 15만원 한 번 가자 아싸게 더 올려 어차피 사람들은 어 너 같으면 얼마만 안 사? 나 다 먹었는데 뭐야 20만원 가자 가자 오 뭔가 뒤적뒤적거려 아니 시작팀 말이야 내가 너무 고파 맛있겠다 너 봤어 아가타? 네 수민수민 아가타 말고 오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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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? 오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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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순수하게 받았다 아 그럼 내 오빠타 어? 덩토빵에 미진이 봐봐 그렇죠 어 활렸대 뭐? 네 20만원에? 얼마짜리인데 아까 그지같은 원피스 3만원 주고 산거 미진이 줬단 말이야 드럽게 안올려서 얘기해 야! 뻔이라 그지같은 원피스 근데 20만원에 팔린거야? 내가 모르는 건가 근데 왜 20만원에 팔려 대박이다 아니야 그게 20만원이야? 야 뭐야 진짜야?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왜 뽕돌이야 진짜 뻔치지 말고 진짜 팔렸다고 그게 20만원에? 네 팔렸어 20만원에 진짜? 거래할 때 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그 그지같은 옷을 왜 어떻게 그게 20만원에 팔리냐고 근데 그지같은 옷을 왜 우리 문을 문을 받는거야 아니 미진이가 그런 미진이 아니 근데 그지같은 옷을 아 말도 안돼 감사했으겠습니다 20만원 개꿀다 와 말도 안돼 야 커피 사 나 근데 수빈 선배꺼는 못 사줘요 왜 내 앞으라고 내 앞으라고 와 말도 안돼 나도 올려야겠다 알겠어 네 아 아 말도 안돼 아니 무슨 야 무슨 너 먹는거 없어요? 아니 진짜 너무 미진이랑 안 어울리고 이상한 옷이었어 아 그걸 왜 샀어 근데 아니 차라리 선배님 팔지 차라리 내 앞으라고 왜 이건 뭐야 나 이거 팔지 어음 아 그냥 장난을 올려보게 근데 팔릴 수도 있잖아 이런거였어요 어 근데 10만원에 팔게 해보자 진짜 해보자 아 근데 이거 이거 왜왜왜 왜그래? 아 이거 팔을 어 근데 이거 이거 팔라고? 근데 이거 아직 내가 조금 더 입고 줄게 그러면 무슨 소리야? 아니 그때 이거 언니 준게 아니고 약간 빌려준 거였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? 이 소리야? 미친 거 아니야? 이새꺄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운 게 아니라 스톱하는 거 있잖아 왜 야 너 지금 이 색깔 됐어 얼굴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 옷을 사겠어? 안 돼 올려보자 올려보자 올리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없어지는 옷이잖아 그 전에 소품으로라도 입을 수 있으니까 10만만에 판 다음에 소품 사면 되잖아 이거 8천원에 사지 않아? 일단은 일단은 올려보면 안팔을 수도 있잖아 왜? 뭐가 일단이냐 뭘 자꾸 일단이래 봐봐 일단은 나도 일단은 나도 일단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준 게 아니야 아니 시도만 해보자 아니 아니야 아니 준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야 그렇게 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잠깐 보관 잠깐 보관 참고해 참고? 물론 나도 일단은 몇 번 더 이뤄보고 어차피 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찍어 올릴 거 같아 20만원은 진짜 아깝다 그치?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 왜 이래 꺼줘 진짜 이거 깨지 말고 어차피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도망쳐 야 이거 누가 사 야 이거 누가 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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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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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삼기 해 야콩 찐콩 콩콩